도끼론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다니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 불쩍 꺼질러 쓰고 있노 그러면 조이스틱이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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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해 형체가 뭐해 뭐야 이건 아 나이스 네버 교체 고무가 헐거워지면 교체하고 아직 네버는 교체한 적 없어요 부품들은 바꾼 적 있는데 너무 잘하는데 이건 무빙봐요 프로 같은데 이건 진짜 잘한다 이거 누구야 꺼져라 빨리 따라오 아 그거 그 뭐지 지금 혹시 신맵 노래 안 나오지 않아요? 안 나오지 않아요? 나옵니까 혹시? 안 나오면 저한테 새로 받으셔야 되는데 안 나오죠? 아 그러면 저한테 긴말로 메이주 3만 더 보내주세요 이거 수정된거 파일 받았거든요 보내드릴게요 네네 아 이거 너무 잘하는데?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서 못 내밀겠네 아 안 내밀줄한테 내밀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조졌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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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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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쉣 아아 아아 잡은 적이 있었대 압이 이어 규저나 퍼만 있네 하하 짱 바라볼 줄 알았지 난 기다렸지요 그러니까 그 맵 나오면 재밌었는데 나 무한맵 싫어했는데 식스에서 그거는 그 맵은 좋아했어 어 아 나오냐 일리맵만 기술 아아 altogether 감사합니다 와 대박사건 스팀 와 시원했다 오호 어이 뭐야 뭐야 이야하 많이 안네 이거 많이 안네 이거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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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오완작중 어? 어? 아 잘 끝났네 나이스 오호 오오 핵 오오 헐 저거 보고 막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거 보고 막아요 뭐야 갑자기 나 저거 보고 막아 와 어 방금 13초였던거 같은데 커킹맞고 뛰어넘고 13초였던거 같은데요 와 감좋네 와 감좋네 아니 뭐야 이득이야 깨끗해 캬아 시원했다 레드 방지파크 이야하 잘하네 누구지 오호 오예 어? 어? 운 좋은데 아니 안좋은데요 하 형 왜 이렇게 잘 많이 흡리냐 오늘 탈 안한 사람들이 나는 막을 생각이 없나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댓 조스틴 좋아요 돈만 주려고 한건데 뜰 줄 몰랐어 와 다먹어 야 나 진짜 보고 막아봐 열받겠는데 아아 한 번만 더 참지 아 왜 안 흘려져 흘렸는데 아이씨 뭐라고 하고 안닿네 놀랐지 일어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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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같이 만루 쟤라 어우 좋았다 좋았다 오 당해 당해 아아 C 버거지 몸질할 후에 끌쳐가 뭔 말이지? 아 갑자기 레버가 아 왜이래 자꾸 안나가서 앞으로 와 나이스 모독과 같이니 뭐 상세여 아 아 진짜 개더럽게 하네 거의 담았죠 슬픔도 되긴 해요 초풍했는데? 아니 초풍했는데? 초풍했는데? 아 이분 틀리기가 습관이네 음.. 많이 안된다 아 우와 나이스 나이스 외계기생 예 스팀입니다 상선님 어서오세요 옛날에 촉샘 방에서 본 아이디 같은데 오우 야 또 흘리기 습관 오케오케오케 그래 물점 캐줄렛 쓰지마 조일점 캐줄렛 쓰지마 봐봐 알았네 알았네 오 뭐 진짜 어이가 없네 죽었나? 아 개머리 아이고 문호님 어서오세요 저 지금 팬티만 입고 있어가지고 핏구금이에요 어? 파이킥 아이고 하아 기원군 따 아야야야야 아이고 아프라 호텔 가스 아우 아우 야아 너무 시원했다 너무 시원했다 같애요 제가 직접 보지면 못해가지고 그분도 잘하세요 아아 안나가고 아 잠깐 왜이래 어우 씨발 안나가지 누가네 멈추네 어 이게 그거라니 어세서 어 오우씨 아 글퐁 허어어어 짜증나 아잇 아 하 무빙봐 정신이 없네 오예 기머리 오 싸자스틴 안되네 드디어 걸렸다 아 뭐고냐 뭐고냐 이거 판테나도 있죠 인풋렉은 다있어요 없는건 없죠 뭐야 이거 히트박스 인수뿌레재도 나와 개신기하게 맞았다 아하하하 개기만 되는군요 아 아 왜 개겼어 평수나 아 잘하네 카운트하면은 플러스 몇이지?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거 왜 맞았냐 아 아 그래 가자 아직 데빌이 있기 때문이지 아 아 카운트 났다 아 짜증나 몇이나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고 요거 맞으면 요거 들어가겠다 요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 맞으면 계속 들어가겠다 요런느낌 하하하 데미지마라 와 뭐야 데미지 뭐야 와 뭐야 이게 안되는게 너무 아쉽다 아 진짜 낫네 헬 헬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요렇게 그렇지 잘해요 이분 되게 누군진 모르겠는데 잘해 죽통이 나온다고 저기서 원우원다움 죽통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원우원다움 죽통 오오 됐어 아 아 죽통 카운트 이렇게 잘래 내가 좀만 빨리 때렸어도 그죠 아 좋안들 아 아 좋아요 아 아 오 오 오 오 예아 아 안칠 것 같은데 정신이 없지 정신이 없지 아 야 보고만 가지 아 잠깐만 잠깐만 저걸 지내기 같은거 아 한방을 못때리겠노 억울하다 아우 개많이 앉는거 봐 징그럽게 아이씨 아아 우와하 그니까 플러스라 내가 개기면 안되는데 저게 누구 왼쪽도 내 미는 두 내 미는 수일아 내 미는 수일아 우워 메시 EWGF osta 멀어가지고 신기술이 안날거같아 한번 보여줄까 대구의 무서움을 한번 조금 안보여도 되겠네 못됐다 내가 무섭다 이제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야 이걸 막네 에어컨 해야겠다 안돼 이걸 안왔네요 다 보고 막았네 아우아우 조하윤 아우 100개 흘리기네 대가리가 깨져도 흘리네 아아 아아 아 레이저 아치도 안나갔다 아아 또 흘리고 있어 또 흘려 장난하나 잘하는데 카자를 시즌3 상대하듯이 하니까 와 이걸 보고 흘린다구요 나는 보고 흘릴 수 있다고 이 칼이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지 나는 보고 흘린다 하지만 당신은 안 되즈 이걸 참네 보고 흘린다구요 지금 나를 실험해 본거 같은데 보고 막는다고 클라우저들 한번씩 열받으면 번너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잘 안쓴다 뭐야 아씨 눌렀다 너 진짜 꺼줄래 아 눈이 안탔네 오이 쉣 오 땜띠 에잉 기술을 막 쓰면 안 되죠 형 페이 다 막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이는데 왜 쓰는거야 대가리 깨질라고 진짜로 그만 흘려 말렸다 지금 아까는 앉은 기백이 다 날라갔어 아까 앉아있던 기백이 다 날라갔어 아까 앉아있던 기백이 다 날라갔어 안통하니까 머리 깨진다 머리 깨진다 잘하네 머리 깨진다 머리 깨진다 머리 깨진다 머리 깨진다 머리 깨진다 그만 그만 좀 흘리라고 지냈다 지냈다 와 지냈다 오 오 오 아 아 아 잡아야 되는데 왜왜왜 우와 빨려들어왔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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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 안 돼 카운터 노리는 거 뭐었어? 아이고야 안 돼 안 될 거 같은데 아 자극 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울렸다 아 잠깐 안 울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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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깨흙을 잊고 있었어 이분도 지금 멘탈이 나으신거 같은데? 잘하면 끝낼지도 대깨흙 대깨흙 어 뭔소리야? 잠시만요 보아같다 누구 호스팅이죠? 아이고 보아 라브님 태풍하고 풀매든 뭐든 다 합시다 일단 태풍부터 찍자 이런 대깨 나이스 아까 물었지 내가 이거하니까 저거 쓰시더라고 기억하고 있었쯠 자 달려가서 대가로이 대가 자 자 될깨 될깨 이런 씨발 하아 알았네 어 될깨 그냥 이거 할게 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롤렛이라고? 어? 아니 여러분들 저희 게임이 그렇게 보고싶어요? 말이 안되잖아 나이스 가자 가자 아 거래 커져 아 콩보스팀 괜찮아요? 감사합니다 대께 원 원 벽 갈 수 없겠네 자 달려가서 한번 박 텐텐 텐텐クロッチお疲れ様でーす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